안녕하세요 그레이스에요 오늘 제가 생활작업 아니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Hello my name is Grace today I will read the bible the bible title is in the garden After they ate together Jesus told his disciples tonight you will abandon me Not me said Peter boldly I will never leave you Jesus 응 어 점심을 다 먹고 산으로 올라가서 응 기도를 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날 배신할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안그럴거라고 말했어요 으으으으으으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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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식당을 못 벗긴 후에 그 사람들이 너한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아니냐고 했대 너는 세 번 아니라고 하고 닭이 올 거라고 말했어요 나도 안 그럴 거라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맨 마지막 부분을 못 봐서 죄송해요 문제다 아니죠 그때는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They fell asleep. Jesus prayed alone to the Father.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희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어요 이수님은 상대방이 내가 죽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길이란 건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달라고 해주면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고 항상 하나님이 말한 대로는 다 따라하겠다고도 했어요 제자들은 안 보이네요 제자들은 안 보이네요 다른 문제를 받았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 중에 누구였더라 할 때 주제스가 예수님께 뽀뽀를 했어요 그 뜻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경험한 대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동했어요 하나도 안 돼 그리스도 안 돼 그리스도 안 돼 그리스도 안 돼 그리스도 안 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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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